오늘은 짜장면 먹방 레츠고! 우와, 이거봐요 대박 분모자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양념장 머스타드 진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시중에 파는 짜장면 같네요 진짜 퀄리티 대박인데? 퀄리티 퀄리티 고춧가루를 뿌리니까 진짜 더 중국집에서 먹는듯한 느낌이에요 여기 고기가 있어요 고기 와 고기 대박 하고 고기 먹을때 너무 행복해서 이 맛에 요리합니다 아,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.. 밥이 없어요 잠깐만,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사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저건 면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죠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러 가야해요